아일랜드가 영국에 한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도 1800년의 연합법에 따라서 120년 동안에는 직접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도 한 200년 동안 영국에 지배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90년은 영국에 직접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아일랜드 사람들과 인도인들은 영국인이었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지식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일랜드 공직자나 인도 공직자 중에 그 당시 우리는 영국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공직자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못 들어봤습니다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여기 살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은 다 본인들이 조선인이라고 생각했지 일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공직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유엔 회원국은 대북 안보리결이 2397에 따라서 기계류, 전자기기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HS코드 72에서 89까지 해당되는 품목을 북한으로 보낼 수 없죠? 네 그런 제한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장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이 USB, 단파라디오, 달러묶음 이런 대북금수품들을 대북전단을 빙자해서 북한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는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제재에 관한 결의는 유엔 결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3자적인 판단을 대북금수품이 아무런 제재 없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제재를 안 하고 있다고요?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고 있는데 통상적인 유입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단을 살포하거나 풍선이 날아간다는 것들이 국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리 돌아가 주시고요 통일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외교부에 물었습니다 왜 대북금수품이 이렇게 북한으로 살포되고 있는데 외교부는 아무런 제재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통일부로부터 별다른 요청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했으면 그건 직무역이 아닌가요? 통일부로서는 유엔 안보리 2397호 제재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뭐라고 할까요? 정책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제가 확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북전단 딱지만 붙이면 자동차도 보내도 되고 휴대폰도 보내도 되고 뭐 이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가정된 상황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판단해야 그러면 지금 강화 같은 경우에는 쌀을 페트에 넣어서 쌀만 보내는 거 아닙니다 돈도 보내고 USB도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사실 페트는 별로 친환경적이지도 않죠 그러면 뗏목에다가 아예 띄워서 거기다가 자동차 거기에 이제 전단을 좀 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까? 휴대폰도 가득 휴대폰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HS코드 7.2에서 8.9에 해당되는 품목들입니다 USB, 라디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USB는 HS코드 8523 단파라디오는 HS코드 8543에 해당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 장관 안 계시죠? 차관 나와주십시오 네, 국방부 차관입니다 네, 또 잘 아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항공안전법 그리고 행정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에게 위탁된 군 관할 공역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 관할 공역 중에서 비행금지 구역은 어떤 구역입니까? 그건 저희가 명칭으로는 P518 구역이라고 하는데 대략 지역으로 보면 경기 북부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보장, 국가 방위 등을 이유로 해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죠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시행된 군 관할 공역 내 민간인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안내서입니다 이게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초경량 비행장치에 기구류가 들어갑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네, 들어갑니다 기구류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구류를 포함한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을 하려고 하면 어디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P518 구역 내에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권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방부는 한국 전술지대인 비행금지고요 강화, 김포, 파주, 포천, 연천 등 지역에서 기구비행을 통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승인을 해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포하는 것을 국방부에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승인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행금지 구역에서 마구부자비로 기구류를 통해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마 관할 기역에 대한 군이 직접 해서 민간인이 날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군이 직접 개입해서 그것을 제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군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행위들은 아마 관할 기역의 경찰 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이 관여를 하게 되고 승인이 오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의 가부여도 승인 신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구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승인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넓은 지역에서 어디서 어떻게 언제 이것을 운영할 것에 대해서 사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방위태세면 대한민국 안전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인데 대한민국의 안전과 어떤 방위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아니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보니까 같은데요 민간인들이 대북 풍선을 날리는 지역은 매우 소수 인원이 아주 불특청한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저희 관할 지역인 저희들의 감시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4시간 작동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대북 감시와 경계태세 이것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항공안전법상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을 할 때 해당되는 것까지 다 관리하라고 한 것이죠 뭐 길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합니다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이고 위반한 그 단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규정 범위 내에서 저에게 승인을 요청하면 저희는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요청하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 나와주세요 다시 답변이 답변같지 않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듣고 계십니다 다른 민간인들은 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탈북단체들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건 탈북단체 자체가 판단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통일부 장관 들어가 주시고요 국무총리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이처럼 불법에 눈 감고 위로 감싸고 있는 사이에 단체들은 권권력의 도전도 공격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탈북단체 대표 박정호는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해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고요 또 다른 단체 대표 박상학은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3번이나 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대북전단 보낼 자유 있죠 표현의 자유니까요 다만 법을 위반하면서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첫째로 표현의 자유보장이다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가 좀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관기관의 협조 대북전단단체와의 소통 이런 상황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북전단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대북전단단체와도 소통하면서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유념을 하고 통일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의 유권해석에서요 잠깐만 제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서 비행금지구역의 경우에는 기구류에 달린 물건이 2km가 넘는다 안된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북전단만 포함하면 치외법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한 것 또 미승인비행에 대해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관계기관이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임석열 정부 아니십니까 통일부 국토부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항공안전법 위원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제재 위반까지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